보통 우발 쪽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패닉에 빠지겠죠. 알아요, 이상한 거. 그냥 설명하기가 그래요. 표인소, 그 대목은 진실인가요? 그 집에서 우연히 어린 시절 자신을 살려준 아이의 사진을 봤다부터 호스피스까지. 네. 죽은 사람에 대한 헌화 같은 거였을까요? 지우야, 나, 나, 나 이것 좀 맡아주라. 어? 언니! 민호찬 씨가 휘두른 골프채가 어떤 것이죠? 뭐, 금도끼, 은도끼 같은데. 모양을 잘 살펴보세요. 모르겠어요. 너무 어두웠어서. 손잡이 촉감은 기억납니까? 글쎄요. 주변에 보이는 골프채를 휘둘러 하영근을 죽였습니까? 네. 사인은 지식산대. 스쿱 전장. 경위 님? 자수하러 왔는데 아니라는 걸 입증해버렸네 아니 다 된 밥에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지식사인 걸 몰랐어요 고도의 전술이면요 굳이 자수하러 와서 고도의 전술을 왜 하니? 아니 어쨌든 지가 중요한 용의자니까 자기 아니라고 쐐기 박으려고 문제의 등기가 골프 차란 걸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사건에 개입된 건 맞습니다 최송화는 맞고 골프채와 최송화 사이 누군가 하윤근의 목을 조른 겁니다 민우천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골프채를 휘두른 건 민우천이 맞고 민우천의 진술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지나가다 아이가 위험해 보여서 주변에 보이는 골프채를 휘둘렀다 기절한 아이를 불쾌진 근처 집으로 데려다줬다 그 사이 누군가 쓰러진 하윤근의 목을 조르고 핸드폰을 가져갔다 자기가 죽인 줄 알고 자수하러 온 건가? 누군가 보호하려고 나선 것일 수도 있죠 규인숙 규인숙 아니야 안돼 내가 죽인 거야 다 나 때문이야 불구속 수사 진행할 겁니다 어차피 그곳으로 갈 거 아닌가요? 호스피스? 너 여기 왜 왔어? 자수하러 진짜 네가 그런 거야? 어 내가 죽였어 몰랐어? 내가 지켜준다고 했어 근데 나는 곧 죽는데 그러면 그 애는 혼자 남아 그 애는 살아야 하잖아 나 자수할 거야 나는 몰랐어 그날 네가 거기 다시 돌아가서 목을 졸랐다는 거 몰랐어 응? 내가 거길 왜 다시 돌아가? 목을 졸랐다니?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아니야?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너 아니였어? 어? 너 아니구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었어 그 남자 골프채 휘둘러서 죽은 게 아니야 그땐 살아 있었어 쓰러져 있는 그 남자 목을 누군가 조른 거야 어 자체 누가 경희님 핸드폰 신호가 또 잡혔습니다 강명시장 기지구 근처입니다 네 핸드폰은 다시 꺼졌어요 이 근처는 재개발 지역이예요 함경 10키로까지 수색조 투입해주세요 너는 남의 차도 막 잘 따는구나 이렇게 몰래 타다가 걸리면 일단 이 구역만 벗어나자 근데 누가 따라온다는 거야? 누구든 족이 그래 족?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생겨 우리가 아니라면 경찰의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내가 골프채를 휘둘렀고 너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최송환을 꽂았고 그 사이에 누가 목을 졸랐는지는 모른다고 그러면 살인 혐의에서는 벗어놓는 거고 섣불리 나섰다가 네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 희생양? 진실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상황을 끝내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걸 여러 번 봤어 만만한 사람한테 뒤집어씌우는 거 우리가 사건에 개입된 이상 뒤집어씌우기 딱 좋은 그림이고 핸드폰도 사라졌어 핸드폰? 혹시 그놈 핸드폰? 응 그 놈 핸드폰 그 핸드폰 안에 뭔가 있었을 거야 그걸로 뭔가를 협박했던 거 같아 그래서 사례 의뢰를 했던 거고 쪼음 그니가 죽은 곳 그녀의 티켓 그녀의 티켓 그녀의 티켓 그니가 어떻게 왔어? 선물 주라 일기장이야 그 정도 두께면 죽을 때까지는 쓸 거야 고마워 이 사람은 왜 여깄어? 여기서 자원봉사해 자원봉사? 어 그러니까 너 생각하지마 너가 생각해봐야 답 안 나오는 얘기니까 집에 안가? 엄마한테 말했어? 응 친구 내서 공부하다 간다고 했어 지금 많이 늦었는데 택시 타고 갈 거야? 너가 돈이 어딨어? 나 돈 있어 아빠 시계 팔았어 결혼 시계 혹시 파란 시계? 응 그거 혹시 깨져있지 않았어? 어떻게 알아? 그거 어디서 놨는데? 엄마가 갖고 있던데 엄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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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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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핸드폰 안에 뭔가 있었을 거야. 그걸로 뭔가를 약박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살해 의뢰를 했던 거고. 하영근 주변에는 골프채에서 나온 DNA랑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? 여론이 안 좋아요. 핸드폰은 오리무중이다. 자소한 용의자는 풀어줬다더라. 어떻게든 그림 만들 기세라고 지금. 민우촌으로? 민우촌으로 그림 만들고 끝내래요? 한 사람 빠졌네요. 초인수. 산하 엄마라고. 내가 본 적이 없는데. 이제 막 행복해졌어. 근데 그걸 어떻게 빼서. 뭘 어떻게 하려고. 네가 뒤집어쓰게 두지 않을 거야. 난 어차피 죽어. 잊었어?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야. 산하는 지켜주고 싶어서. 그러니까 된 거야. 사는 데까지 살아. 가. 가지 마. 현숙아. 가지 마. 아무데도 가지 마. 제발.